아 맞아 이거 한입에 저거 오빠 진짜 유명한데 오 귀여워 성수네 약간 영재언다 같아 영재언다 같았어 영재언니꺼 뺏으려고 내가 할 때는 마술인데 유리가 하니까 귀여워 아 뭐야 청수네 맛있네요 맛있네요 나 요번에 달걀 두 알에 저거 도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? 저 세 알에 해보겠습니다 두 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재언니 뭐 먹었어요? 만두 먹었어 아 이 친구 가져갔구나 아 뜨거워 아 저 이거 되게 예쁘게 먹을게요 한입에 설마? 한입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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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? 오 귀여워 오 귀여워 오 귀여워 오 오 오 제가 입 안이 커요 오 오 안 먹었잖아 아 아 왔다 햄버거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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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? 2개? 하지마 하지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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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이거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? 유리 찢어져! 아이고, 아니 아니. 왜 웃기려고 그래. 아니, 약간 욕심나더라고. 맛있게, 맛있게 먹는다. 왜 우리 분야한테 도전을 해. 고춧가루다. 안녕하세요. 매운 거 찾으러 왔어요. 아, 매운 고춧가루. 아, 매운 고추 좋아해요? 저 매운 거 신납니다. 이게 청량 제일 매운 거. 이거, 이게 무슨 고추인데요? 베트남 고추다. 베트남이요? 네, 아주 제일 매운 거고요. 이것은 아주 매운 거고요. 저, 그냥 드신다고요? 오! 안 매우네. 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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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베트남 고추, 태국 고추 엄청 매워. 저 뒷동 고추. 정말 힘들어요. 어. 베트남 고추 안 맵다고요? 진짜 안 매워. 베트남 고추. 아, 매운 거 주문데, 저거요? 1위가 있구나. 1위가 있어요. 1위를 도움을 해봐야 돼, 진짜.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, 어머. 안 매운데요? 안 매운데요? 안 매운데요? 안 매운데요? 여기 얼마나 매운 고추인데. 저기. 응? 고추 안 매워. 고추 안 매워. 고추 안 매워. 고추 안 매워. 조금 이따 늦게 올라온다 했냐? 응. 안 매워. 안 매워. 매운 매운데요? 그러니까요. 어떻게 해. 어떻게 해. 고추 안 매워. 너무 매워. 콧나라. 물 잔. 너무 매워. 이거 뭐예요? 가, 이거 뭐예요? 간, 이거 뭐예요? 머리 참 머리. 아까는 안 매웠는데 이제 올라오는 거 어때요? 막, 아! 매워. 어, 어떡해. 이럴 때도 괜찮은데요. 오? 사장님, 베트남 고추로 주시면 돼요. 베트남으로요? 네, 베트남으로. 이게 어디 음식이 제일 잘 어울려요? 주로 이제 불낙 같은 데도 많이 하고요. 낙지 먹은 것 같은 거. 요즘은 매운맛이 되시죠? 매운맛이 되시죠?